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윈도우 컨테이너에서 윈도우를 최대화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윈도우의 최대화 버튼을 클릭하거나 윈도우 타일을 더블클릭하여 윈도우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. 최대화 버튼입니다. 윈도우 타일입니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윈도우 컨테이너입니다. 각 윈도우의 타일을 더블클릭하면 윈도우가 최대화됩니다. 혹은 최대화 버튼을 통해서도 윈도우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.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윈도우 컨테이너입니다.